자 잘 붙여줬습니다만 수비가 먼저 맞춰냈고요 자 뒤쪽으로 서현숙 다시 빼줍니다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곧 앞서나갑니다 서시천 자 김소희 선수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니나 다르니까 방금 전에 김소희 선수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바로 크로스 올라오는 거 헤더로 아주 멋진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정말 벼락같은 크로스가 왔고요 한 번에 해결해주는 김소희 선수네요 아주 깔끔한 슈팅이었어요 자 그리고 홈팬 여러분께 박수까지 쳐주는 모습 자 김소희 선수 폼이 좋은데요 네 굉장히 몸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선 더욱더 의미가 깊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전쟁 예약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인쟁 선포죠 그렇죠 인쟁 시작이야 이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골이 일찍 터지니까 어 굉장히 보는 맛이 나죠 조금만 차분하게 플레이를 패스워크로 만들어간다면 충분히 좋은 플레이 자 지금도 날카로 패스 여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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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놨어 여민지 독점골 여민지 네 이야 역시나 원샷 원킬이네요 원샷 원킬이었어요 아주 깔끔한 슈팅이었습니다 이 여민지 선수 터치와 볼 차는 플레이가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한 선수거든요 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골까지 연결시키는 여민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뒷공간 돌파 하나만큼은 여민지 선수 시그니처 김소희 선수의 헤더골 자 그리고 지금 터졌던 여민지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 득점으로 현재 스코어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네 두 골 다 굉장히 깔끔하고 멋진 슛이 나왔습니다 네 박예은 이게 축구가 또 골을 넣고 5분 먹고 5분 끝나기 시작 전 5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명대사죠 네 이때 긴장하고 방심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굉장히 진행되지 않았고요 강녀민 선수 움직임 오늘 굉장히 좋아요 네 강녀민 선수 움직임 오늘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가볍고 연결도 좋습니다 자 잘 빠졌어요 김상은 김상은 자 김상은 이겨냈습니다 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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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에는 김상훈 선수가 만들어냅니다. 그렇습니다. 계속 날리던 이 경우에는 아주 시원하게 날려주는 김상훈 선수입니다. 일단은 접어놓는 동작이 좋았고요. 네 맞아요. 그리고 침착하게 코스를 보고 때려놓는 마무리까지 완벽한 슈팅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김상훈 선수 이렇게 되면 또 팀 내 최다 득점으로 올라가네요. 네 굉장한 멋진 슈팅이 나왔어요. 자 리그 4호 골 역전골으로 장식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앞에 넣지 못한 슈팅들을 다 까맣게 잊을 정도로 그렇죠. 굉장히 여기 보세요. 접고 나서 깔끔한 왼발 슈팅. 또 이제 왼발로까지 만들어냅니다. 이것은 막을 수 없어요. 아무리 알아도 막을 수 없는 멋진 슈팅이었습니다. 이게 바로 김상훈 선수의 장점이거든요. 양발을 자유자유 다 까맣게 잊을 정도로